웨진도가 뭐냐고? 웨진도가 더 좋아졌어 웨진도의 도전 웨진도가 정식을 한 번이라도 웨진도가 더 좋아진 경험 웨진도가 더 좋아진다 베이어트에 숙소 QR코드도 찍어야 하고 27.60 우리 저거 타고 가는 거야, 여보? 우리 저거 타고 가는 거야, 여보? 되게 크다 비어 타고 50분 하는 거야 그래? 가야 돼 쏘는데 이게 배 앞머리야? 네 이거 옛날에 함부르크 가서 탄 거랑 똑같은 거네 그렇지 하늘과 더 맞닿았네 파티하고 그럴 때 빌려서 탈 수 있고 그런 데들인가 봐 항상 파티? 어 지난번에 보니까 1인당 150유로? 그렇게 하더라고 이게 뭐라고 써있냐 야, 근데 여기 사람들이 참 많이 타고 다녔는데 사람이 없네 코로나 때문에 FFP2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해야 된다네 나이 씨, 정말 좋다 나이 씨, 정말 좋다 독일 라이프 스타일의 저는 디스맨입니다 오늘은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람선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브릿지가 굉장히 유명한 가구입니다. 저기가 왼쪽에 보면 프랑크프리프트 역에서 오는 길이야 이게. 그래서 여기 우리가 항상 이 길 타고 가서 저 작세나우젠 변호사 사무실 가던데. 이민을 오게 되면 변호사 사무실을 꼭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유학할 때는 변호사는 필요 없었는데. 그러게. 학생입니다. 이게 아마 김포 아라백길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런 문자들에 관해 가고 싶어 공공회 등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각각의 행동은 각각의 창원에 관한 형성에 관한 기술을 했던 방식을 입력한 시점입니다 백스팀의 왼쪽의 공공회 등의 공공회 등의 공공회 등의 기술을 통해 마인드의 그 곳에서의 범위 장소가 되었습니다 프라자 호텔도 있고, 워딩하우스도 있대요. 저런 곳이다. Vesela Werft. Both developments feature symmetrical, mediterranean-style housing blocks. Each house is characterized by the same basic shape, but sets itself apart by different design features and materials. The impressive red brick tower on your right-hand side is the five-star main plaza hotel and boarding house. Its golden pinnacles often gleam in the sunlight, and the tower offers fantastic views over Frankfurt's skyline, from its upper floors. It's 63 building-like, isn't it? 63 building-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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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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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ilding-like. 또 하보야 와 와 와 유럽 중앙은행 63빌딩 프랑코프렉터 모터 타고 세게 달리지도 못하고 저렇게 유유자적하게 가네 이게 여기 있었던 거구나 근데 이 프랑코프렉터는 건물들 디자인이나 이런 걸로 유명하다고 굉장히 그 뭐라 그러지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거 같아 근데 어 근데 보면 이제 네덜란드나 이런 쪽에 있는 건물들은 조금 난해한데 얘네는 조금 정리된 느낌의 미국 스타일 같은 크고, 뭐지? 뭐 이런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같아 아키텍트는 페르난 타이드와 BGS 인지니어 회사의 한 스태라나 스타보드 브룩을 한 번에 쇼핑한 행안을 한 번에 쇼핑한 닐슨 브룩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레저를 많이 즐기거든? 근데 예전보다 사람들이 없어. 그래도 수영장은 간단 말이지. 수영장은 싸고 서비스로 부동산 회사 이ì에 смți여 한 지BER . 여기 옛날에 우리 피아노 사러 왔던데 그쪽이야 내가 이태리에 있는 친구가 영상을 올렸는데 피카소가 물감을 좀 뿌려놓고 간 것 같다고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 이태리가 먹을 거 많지 그치 먹을 건 이태리 전기회사와 마이노바 아이씨가 사용하는 마이노바 혹시 알고 있었어? 안 되었어요? 몰랐어 우리집은 옐로우스트로미구나 독일은 있잖아요 전기회사가 다 각각이에요 제각각으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전기세 정말 비싸요 이건 하버네 근데 이런 걸 설명하고 있어 보여줄게 이렇게 없어? 저 위쪽으로 가는 스카이라인 쪽으로 가는 배를 탔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1시간 100분짜리 배를 타야 되는 거야 근데 몰토카로 해 그치? 주토이야 동글말로 주토이야 동글말로 몰토카로 네 졸지에 삼계국어하고 그럴 생각은 없었어 원래 사계국어 아니야? 사계국어? 엔디 잉글리쉬 잉글리쉬는 잘 못하잖아 쪼쪼하지 나는 독일에 처음 와서 이게 라인강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라인강이 프랑크포르토 내륙을 흐르는 쪽 강은 마인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린 마인강이 온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집들이 아트스럽게 건축이 돼가지고 굉장히 독일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건물 디자인들이죠 이런 형태의 건물들은 네덜란드나 이런 쪽에 가면 특히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디자인하는 건축 회사들은 의외로 대형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처럼 조그만 회사들이 이렇게 건물을 짓는다든가 집을 짓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삼성이나 옛날에 대우 같은데 그런 데서 건물을 짓는 대형 회사들이 많은 건데 특히 설계 부분에서 특화된 회사들이 많아요 이 큰 배가 여기서 유턴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배가 걸리게 되면 저 물속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물속에 빠지면 저 계단을 빨리 보고 저 계단 쪽으로 헤엄쳐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은 사람은 수영부터는 어떻게 해? 내가 구해줄게 믿을 수 있어? 비스면? 어 내가 저 물속에 가서 물그나무로 태워가지고 내가 저까지 갈게 예 그거는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는 가능했던 얘기 아니야? 아니야 물속에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내가 많이 무거워졌는데 옛날에 그래 아니야 할 수 있어 자 이 도심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버가 있는 거는 항구가 있는 거는 물자나 이런 것들이 배를 타고 내륙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어 지난번에 제 영상 중에 보면 라인강에서 어 노렐라에 가가지고 우리가 라인강을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 바지선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걸 보셨죠? 거기에서 돌아다니던 바지선들이 이 프랑크프루트 내륙까지도 들어오고 각 강 수로를 타고 독일은 움직이는 물동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은 자동차로 운송되는 게 많지만 독일은 자동차도 많지만은 내륙으로 이용하는 수로 수로 물동량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강이 강 깊이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로를 이용할 수 있는 강이 많지 않다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독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 주변을 정리를 해가지고 이 강 깊이를 조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커다란 배들이 자유롭게 그리고 바지선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삭막하고 이런 동네인데 이 라인강의 기적을 일궈낸 내륙 안의 수로교통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어쩔 때 보면 뭐 쓰레기도 바지선 타고 나가고 모래 같은 것도 바지선 타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컨테이너 같은 것도 바지선 타고 들어오고 하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이 다리들이 낮아요 그래서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들어오고 라인강이나 이쪽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미스 바덴이나 이런 쪽에서 뭐 기차 타고 온 물동량들이 또 여기저기로 움직이면서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예요 여기 여기 보시면 모래도 많고 건축 자재들이 한참 많이 쌓여 있네요 독일은 2010년에서 20년 사이가 건축 붐이었어요 그래서 건축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졌고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 주역에는 중국인들이 있었어요 중국 사람들이 독일로 이주하면서 주택이나 이런 거를 사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주택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저 앞에 여기 바지손이 오고 있네요 저 앞에 여러분은 행운인 거예요 내륙을 흐르는 바지선 이렇게 생겼어요 지난번에 노렐라이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바지선보다는 사이즈가 작아요 저 컨테이너 보이시죠 컨테이너들이 다른 뭐 라인강이나 이런 데 다니는 컨테이너보다 훨씬 적게 실려서 다니죠 예전에는 저 컨테이너가 바지선에 하나 가득 실려 다녔는데 요즘 코비 사태로 인해서 그 물동량이 굉장히 많이 줄은 것 같아요 물가도 엄청 오르고요 그 다음에 저 위에 보시는 저 다리 이게 프랑크프루트에서 작센하우젠 프랑크프루트 옛 구도시인데 그쪽을 잇는 아트 브릿지라고 하네요 곡선 형태로 되어 있고 배들이 지나다녀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로프 와이어로 다리를 지탱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유럽에 살면서 느끼는 거는 이렇게 훌륭한 건축물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랬어도 유지 보수가 안 되면 이 다리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이탈리아가 건축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유명했어요 그런데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고속도로 다리에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서 고속도로가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 하셨는데 느끼는 거는 그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를 만들었어도 만들고 건축을 하였어도 유지를 못하면 경제력이 그만큼 뒷받침을 못 해주면 국민들은 폭탄을 안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강이 유유히 흐르고 내 친구 오리가 저기 또 있네요 한번 보시겠어요 내 친구 오리예요 물 냄새가 나요 내 친구 오리가 저기서 수영하고 있는데 이 동네 물이 상태가 안 좋아요 더러워졌네요 자 우리는 오리를 뒤로 하고 다시 수로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와 이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데 아까 우리가 처음에 출발했던 도심에서 외곽지역으로 이제 점점 나오면서 시골 같은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하죠 저기 보이실런가요 저기 또 선착장이 있네요 아마 저기를 가는가 그래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인들은 굉장히 검소하고 그렇다 검소하죠 검소하고 그런 독일인들도 생일파티 아니면 뭐 결혼식 Romans Germany 개그랑은 를 를 를 아ịch 를 셀 가 가 한편, 저희는 뇌 호텔 GärbeMühle. 이 GärbeMühle, 오랫동안에 오랫동안에 오신 것을 보입니다. 그리고, 뇌 호텔의 뇌 호텔의 기회가 되어있습니다. 그 갸부 뇌 호텔에서 오랫동안에 오신 것을 보입니다. 이 GärbeMühle이 2007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작은 호텔과 뇌 호텔의 뇌 호텔의 뇌 호텔을 위치합니다.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떠났습니다. 식당도 다시 문을 열었고 그런 선선을 하네요. 식당이 문을 열었죠. 차들도 많이 있고 사람 많아졌어요. 내가 이 유람선을 타는다고 6개월을 기다렸잖아. 저는 유럽 부시를 여행을 하면 항상 유람선을 타요. 유람선과 빅버스를 탑니다. 그 이유는 땅과 강을 여행을 하면 그 동네를 거의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유람선 여행을 못한 곳이 딱 두 군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벨린하고 베를린하고 프랑스 파리에서 유람선을 못 타봤어요. 프랑스 파리의 유람선은 굉장히 낭만적이고 그렇게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거든요. 특히 저한테. 근데 프랑스 파리에서는 제가 3번을 유람선 탈 5번을 유람선 탈 기회가 있었는데 가족들의 반대로 인해서 유람선을 못 타고 언젠간 타겠죠? 언제 탈 수 있을까요? 가족들이 언제나 파리의 유람선을 사랑하게 될지 디스맨 와이프랑 아들이랑 디스하는 거야? 아냐 우리 저기 구독자들하고 대화하는 거야. 그래? 응 그 파리에 유람선 처음 탈 수 있었던 기회가 2000년에 제가 공연을 간 적이 있어요. 프랑스 파리로. 그때 밤에 그 친구들하고 다 나왔죠. 나와서 야경을 보고 즐기는데 유람선을 타자 그랬는데 또 한쪽에서는 타지 말자. 가 이타리에서 살 때인데 그 친구들이 그러는 바람에 결국은 유람선을 못 탔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언젠간 타겠지 하고 이태리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언젠가가 벌써 21년이 지났네요. 아 그렇게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꼭 해야 된다고 그걸 못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떤 그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살면서 터닝포인트를 잘 잡아야 한다. 그래서 아 진짜 그때 절실히 동감을 했죠. 터닝포인트. 여러분 보세요. 물이 이 중간중간 이렇게 더러워요. 다행히 보면 rico우먼트. 자, 교팀이에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쪽 여기도 이제 파크인데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프랑크프루트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냐? 괴테라는 사람이죠. 괴테 굉장히 훌륭한 작가로 이런저런 극도 썼지만 더 중요한 건 그의 사랑 이야기. 사랑 이야기. 그게 오페라에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아리아. 부르코아. 참 제가 테너였으면 굉장히 부르고 싶었던 명곡 중에 하나죠. 부르코아 드메사이게. 이 사랑 이야기. 사랑의 편지 이야기. 테너가 부르는 감미로운 이야기가 있죠. 근데 여기는 괴테와 스토리텔링을 한 사랑 얘기를 열함산에서 해주고 있죠. 우리 친구들이 또 저기서 열심히 식사를 하고 계시네요. 여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 한 명 없고 자전거도 잘 못 타고 자전거를 왜 못 타냐. 단속을 할 때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 어디지? 우리 옆 동네. 마인츠나 뭐 이런 데서 강가 이런 데 돌아다니는 것도 다 단속하고 그랬어요. 왜? 돌아다니면서 옮길 수 있으니까. 자 저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대학에서 독일로 유학 갔다 온 선배들이 많아요. 그 양반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독일은 해가 뜨고 오면은 뭐 공원이건 대학이건 사람들이 다 훌렁훌렁 벗고 태양을 그리워서 태양이 그리워서 선탠을 한다. 그래서 저는 진짜 훌렁훌렁 다 벗고 선탠을 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했더니 웬걸 그냥 입을 거 입고 선탠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 독일로 왔을 때 그런 스토리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독일에 가면 어느 동네는 누디스타가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입고 아침마다 조깅을 하더라. 무엇이 왔다 갔다 하면서 조깅을 하더라. 그래서 정말 그런 줄 알고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아침에 나갈 때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 다행히도 제가 사는 동네에는 그런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독일 와서 꽤 오랜 시간을 살았지만은 그런 분들을 보지 못했어요. 참 경험치가 낮은 건지 사는 데 있어서 행운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 아까 그 할아버지인가? 아 멋지십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프로스트칭 자 이 마인강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물이 맑고 겨울에 그랬는데 햇빛이 한 일주일 가까이 들면서 날씨가 기온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색깔이 굉장히 녹조 색깔을 띄고 있죠. 그러나 냄새는 안 나요. 왜? 일단 내가 마스크를 했고 그만큼 이렇게 녹조에서 풍겨나오는 더러운 냄새가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가스가 올라온다든가 그런 건 없어요. 그렇니까. 이렇게 오시겠지만 알찬 잘 모르겠어요. 응. 그렇게 할 수 없네요. 그러니까요. 시험할 것 같긴 한데 못하면 흔들겠다고요. 빠질 수도 있어요. 빠지면 올라와야죠. 네, 빠지면 제가 기각도 올라가야죠. 그렇지. 아 네, 중심을 잘 잡아야지 우리 동네에서는 말타는 친구들을 많이 보는데 시내에 오니까 확실히 사는 수준이 틀려요 보트 타고 카누 타고 카약 타고 저거 또 뭔지 저 이름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런 거 타고 저거 타다가 이제 또 외국을 가겠죠 스위스나 이런데 호수에 가서 또 저걸 탈 겁니다 하엘베, 하엘베는 무엇이냐 하엘베는 프랑크프루트를 주변 도시까지 돌아다니는 철도 회사 이름이에요 기차 회사 국영으로는 에스반, 슈트라세반 뭐 이런 게 있고 민영으로는 하엘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저거 타면 어떻게 되냐 속칭 찍새 아저씨가 검표를 하러 오죠 그 아저씨는 하루 종일 기차를 타고 돌아다녀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독일 친구들 중에서 기차 철도 영무원이나 철도 기관사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한국에는 아이돌을 꿈꾸는 친구들이 많은데 독일은 철도 공항 뭐 이런 쪽 혹은 그 뭐죠 그 선장 근데 선장은 저 함부르크나 함부어그나 그 벨린 쪽에 가면 많고 이쪽 도심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도심에는 무엇? 네 맞아요 비행기 기장이나 아니면 이런 철도 기관사 굉장히 인기 종목이에요 자 저 유란편 저 배는 헬륨에서 듀셀돌프 가는 여객선이에요 저희가 지난번에 마인즈에 갔을 때 마인즈에도 저 노선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항로가 정지되면서 탈 수가 없었죠 왜? 그놈은 그것 때문에 못 탔어요 자 우리가 앞에 보고 있는 거는 스카이라인이죠 프랑크푸르트는 유럽의 금융 중심가에요 그래서 저기 보이는 건물들 안에 굉장히 유명한 은행들이 다 있어요 증권회사도 있고 그래서 저기에서 유럽이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동네죠 그래서 저 동네 안으로 가면 식당이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식당 월세가 최하 몇 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해요 그런데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돈이 많고 이민을 꿈꾸시는 분들이 저런 데서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인맥이 없으면 저런 데서는 사업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런 데서 사업장을 열고 그만큼의 경제적으로 여유로우시면 독일에서도 살기가 굉장히 윤택해집니다 독일의 메나탄 독일의 메나탄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유럽에는 그렇게 높은 건물들이 많지가 않아요 오피스로 사용되는 건물들이 이태리에 가더라도 그렇게 그룹을 지어서 건물들이 이쪽에 보시면 건물들이 마치 2차 세계대전 때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건물들 같은 곳이 많죠 다리도 그렇고 저기가 작센하우젠입니다 작센하우젠 저 안쪽을 가면 건물들이 정말 아름다워요 처음에 독일에 와서 아 이쪽 이 나라 주택들은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했는데 진짜 독일 건물들은 아름다워요 그러나 전쟁 때 거의 모두가 파괴되면서 남아있는 게 없어서 문제인 거죠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6.25 때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파괴되고 해가지고 별로 남아있는 게 없어서 다시 짓고 건축하고 어찌고저찌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발전한 도시를 만들었죠 60년 70년 만에 그렇게 훌륭한 도시를 재건축 재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저 국뽕이냐고요? 네 외국에 살다 보면 국뽕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사랑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한바퀴를 돌았는데 아마 우리가 한 50분 여행을 한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외국에 살다 보면 국뽕이 저 앞에 있는 건물 중에 제일 높은 건물에 건물 뜨는 누군지 아십니까? 독일이니까 독일사람 같은데 아닙니다. 저 앞에 제일 중요한 상업은행은 제일 높은 건물이요. 잘 보세요. 저거는 삼성이 구입한 건물입니다. 참 대단해요. 제일 높은 건물이에요. 보이시죠? 뾰족하게 올라간 것. 제 영상 중에 프랑크프루트 영상을 보셔도 거기에도 출연해요. 프랑크프루트 스카이라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독일인들이 저거를 지워놓고 유지를 못하면서 삼성이 저 건물을 샀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삼성. 삼성, LG, CJ. 이 독일 프랑크프루트에서는 아주 한 바람합니다. 삼성이나 뭐 이런 기업이 없으면 프랑크프루트의 경제의 30% 이상이 꺼진다고 해요. 그만큼? 독일 애들이 들어가고 싶은 곳 1위가 보시고 2위가 삼성이야. 들으셨어요? 한국에서 취업하고 싶은 1위가 어디예요? 미국은 구글이고 독일은 보쉬. 2위는 삼성입니다. 삼성. 대단하죠? 참. 삼성 건물을 봐야 되는데. 그래요? 응. 저 삼성 건물 안에 들어가면 1층, 한국식으로 해서 1층에는 식당가가 있어요. 매점처럼. 그럼 거기에 많은 음식들을 팔고 있죠. 제일 멋있는 건물이에요. 자, 저 바로 앞에 뾰족 나온... 저거 보면 저 작은 배 있죠. 작은 배. 저것도 예전에는 그냥 개인들이 임대에서 여행을 하였고, 뭐 여기서 유람선처럼 개인이 임대에서 타던 배들이에요. 자, 저 굉장히 뾰족하고 멋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프랑크프루트의 대성당이에요. 독일 3대 대성당 중에 한 군데인데, 카이저 돔이라고 하죠. 카이저 돔에는 옛날에 선제우들이 부강을 선출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던 3대 카이저 돔은 펠른, 펠른, 프랑크포트, 마인츠 이런 데가 굉장히 크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코시하고 함께 수리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외부를 정확하게 다 볼 수는 없었어요. 앞에 거 말고 뒤에 거 저 뾰족뾰족한 게 카이저 대성당이에요. 카이저 돔. 자, 우리는 이제 다시 여행하던 종점으로 왔습니다. 오늘의 유람선 여행은 여기까지.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